1분만에 같이 투자하기 플라스틱 사출 성형 자동차 내외장제 제조 KBI 동국실업의 10년간 매출현황입니다. 10년 평균 총비용률은 102%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매출액의 성장률은 0% 비용의 증가율은 마이너스 0.2%입니다. 매출은 지난 10년간 정체된 모습입니다. 10년간 이익현황입니다. 10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마이너스 2.2% 단기순이익률은 마이너스 1%로 손실기업입니다. 손실률의 편차는 불규칙적인 편입니다. 비용은 주로 원재료이며 그 외 급여, 외주 가공비 등이 있습니다. 10년 루계 자본적 지출은 계산되지 않습니다. 10년 루계 단기순 손실은 마이너스 577억원이며 같은 기간 유무형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은 5,580억원입니다. 유형 자산은 주로 기계장치와 금형이며 이에 대한 투자 대비 익장출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3년 기준 재무구조입니다. 부채 비율은 217%로 매우 많은 수준이며 유동 비율은 81%로 적은 보유 수준입니다. 자산은 주로 유형 자산이며 부채는 차익금과 매입 채무입니다. 차익규모는 현금 대비 4배 이상이며 재무구조는 좋지 않습니다. 10년 루계 주주환원율은 0%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지난 10년간 배당이나 자사 주매입을 실시한 이력이 없습니다. 이상 KBI 동북실험이었습니다.